자, 프리미엄 시간을 전화할게요. 제가 하나 또 할 수 있을까요? 저 오빠 진짜 멋있어요. 진짜 멋있어요. 자, 극중! 평소에 패션 센스가 가장 좋은 멤버 누구인가요? 아까 좋아하는 포즈는 어떤 건지 이야기해주세요. 제가 생각했을 때 패션 센스가 가장 좋은 멤버 누구인가요? 패션 센스가 가장 좋은 멤버. 아, 봐봐. 그리 배 가까워서. 한 개는 매번 밖에 없다고 하셨어요. 다리 다리 있는데 약간. 제가 봤을때 조언니나 소프로가. 다 흔히 났을 때. 굴이 닮았을 때, 굴이 닮았을 때. 그리고. 네, 네. 팩트에요, 팩트. 그리고 도라치도. 갑자기 몸이. 파는 날이. 사과. 사과. 굴이 닮았을 때 배가こと과 함께. 차이. 영화 leather. 저녁. Żam. 월한. 식감. 느낌. 딱. 한 개. 고소금. 수현. 내일. 트. 오늘 레미스 무대에 있는 게 되게 좋았어. 똑같죠? 네! 태연아도 이긴가? 근데 저는 저는 아프죠? 좋아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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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우리 모두가 많아서 너무 많아 ark의 상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